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리교회를 섬기는 김웅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묵상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그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신속해도 그것이 이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잔잔히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찾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다투고 자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것 같은데 아름답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혜롭고 연약해 보이는데 강하고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높아요. 또 어눌한 것 같지만 웅변보다 낫습니다. 이런 역설의 진리가 유감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20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지혜, 학문 다 이 수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 언변이 뛰어난 것,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어떤 웅변술.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서 그것을 세련되게 잘 전달해서 웅변술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 언변을 뽐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웅변가도 학자도, 현자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언변을 자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제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스스로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내리교회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887년경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노병일이라고 하는 매서인, 권서인, 전도자를 인천에 파송을 했는데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 방법이 굉장히 미련해 보였어요. 남들이 다 잠잘 때 깨워가지고 성경책을 크게 읽고 찬송을 부르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아주 공세적으로, 아주 거칠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천시장에 해당되는 분이 너 노병일 인천에 살면 안 된다. 인천을 떠나라. 이렇게 인천 추방 명령까지 내릴 정도가 됐던 사람이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5년, 6년 동안 고생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노병일의 전도를 받은 두 사람이 생겨났는데 김기범과 이명숙이라고 한 사람이 최초의 인천 결신자가 됐습니다. 이명숙은 여자 이름 같은데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예요. 이 김기범이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1901년 5월 14일에 한국 최초로 목사 한 수를 받은 어른이 김기범 목사님이세요. 그가 전도하는 방법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5, 6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두 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최초의 목사 한 수를 받는 분이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와 같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반응, 헬라인의 반응,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2절로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용도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유대인들이 많이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혹한 십자가 초형 이 사형 도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에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여러분 헬라 그리스 사람들 철학이 일찍부터 발전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를 숭상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난센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이적,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한없이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하셨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불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음미해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갈라져서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한 전도자, 설교가가 제암머리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킬 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의 내분이 그치고 교회의 갈등이 그치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와 화해가 구현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 혹은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대의 반을 임용고시에 바쳤지만 아직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30대가 되고 보니 저는 아직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데 친구들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속상하고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계속 안 되는 시험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다른 일을 시작해 봐야 할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늦게 가게 될 때 박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 오늘 중보 기도를 부탁한 분 임용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뜻한바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좌절감을 곱씹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이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것과 같은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 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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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